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니뮤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43-61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이 거의 다 끝나가죠. 지금 지니 이런 라인대로 물려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상한가 치셨을 때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때 먹고 나오셨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또 못 파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 가격이 7,730원 여기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기사고 4월 15일 기사고 통신업 지각 변동, SKT 사업 분할 그리고 KT 세판 짜기 SK는 넘어가고요. KT 역시 지난해 텔코에서 디지코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스트럭처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KTH와 KT M하우스가 합병을 결의하며 KT 그룹 재편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KT 스카이 라이프와 현대 HCN 인수가 마무리될 전망이고 KT는 또 다른 케이블 사업자 딜라이브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 또 KT 텔레컵 등등등 이런 이슈가 있고 매각 가능성 제기되고 KT는 KT 스튜디오 지니를 통해 2023년까지 원천 IP 1000개 드라마 100편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KT 스튜디오 지니는 지난 1월 설립한 컨텐츠 전문회사고 KT의 자회사 스토리 위즈가 보유한 웹툰, 웹소설 IP를 활용해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제작한다. 그룹 미디어 역량을 키우는 것은 구현모 KT 대표의 탈통신 전략 1안이다. 그래서 통신, 비통신 매출 비중을 5대5로 맞추겠다. 핵심이 미디어다. KT는 KT 스튜디오 지니를 중간지주사로 해갖고 KT 그룹산에 스토리 위즈, 스카이 TV, 지니 뮤직, 시즌 등과 관련 회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니 뮤직 같은 경우는 KT 스튜디오 지니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흡수화병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오늘 KTH가... KTH요. 별로 그건 없었네요. 어쨌든 지니 뮤직 지금 현재 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21선 이탈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요게 조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저점 6,450원은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고 현재 양봉을 조금 띄워줬어요. 그래서 좀 강한 양봉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뭐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폭을 강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횡보해 주는 요런 흐름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태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조금 더 끌어올려 준다고 말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 줬고 다음 이제 추세 반등을 조금 노려볼 만한 좀 그런 봉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끌어올려 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5일성까지 끌어올려 주면 좋겠습니다만 뭐 아직은 별 흐름은 없고 수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KT가 통신사에서 조금 벗어나서 미디어 관련 컨텐츠 관련 회사로 조금 변모하려는 그런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이지 않습니까? KT가. 근데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지금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동사는 KT가 대주주로 있으니까 물론 LG유플러스도 있지만 반대주주로 어쨌든 KT가 그렇게 변모하고 있는 만큼 지니뮤직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래도 강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 주로도 엮이고 OTT 관련 주로도 엮이니까 지금은 조금 지금 장이 약간 바이오 관련 주들 이런 쪽 그리고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현재 조금은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해서 혹은 뭐 그런 OTT 혹은 하여튼 그런 콘텐츠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 하고 다시 좀 시세가 돌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현재 지금 51선 그리고 21선 그리고 이 라인들은 지금 저항 매물대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끌어 올려 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금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반등을 모색해 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 주길 바라고 오늘은 그냥 뭐 이런 상태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라인을 지켜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니뮤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로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라는 탭에서 2021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드래그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무료추천 종목이 나가는 부분 하나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무료추천 종목을 추천을 해 주시고요. 무료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는 7시 47분부터 이제 리딩을 시작하십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이면 상승하는 대로 원인들 하락이면 하락하는 대로의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간단히 달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9시가 되면 무료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료추천 종목에 대한 추천명, 종목명이랑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로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절가 부분에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료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종목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향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